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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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 뇌 뇌 한가지 뇌 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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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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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등장에서 마른 채소를 만들었어요. 매콤한 시각입니다. 오늘의 주식의 오준비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는 데이터가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날씨가... 감사합니다. 나도. 진짜 잘 먹는데. 이거 진짜 잘 먹어요. 언제까지 먹지 않나요? 저녁에 먹으면 좋겠다고 해요 침실이 한 번에 먹게될 것 같아요 요새는 중간에 먹기 좋은 음식이 있답니다 나는 오늘의 한 달에 먹는 게 좋ывается 제가 Effects of the family 초밥을 좀 먹었거든요 제가 그저 보러가서 저녁에 아침에 먹기 전에 저녁에 먹기 좋은 음식 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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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만 먹을래 아 귀여워 아 뒤쪽은 있네 아 뒤쪽은 있네 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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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인과 함께. 이유가 있나 봐. 버터 크럼블이 들어있고요. 안되고요. 음.. 음.. 어머 이게 르빵의 소금빵이야. 어머 여기도 맛있어. 어머 이거 맛있겠다. 해봐. 짠 맛있어. 세이 bomb이 1개 남은 간에 맞을거랑. 호동차에서 와인을 받아봐요 겨울에 이렇게 살아있잖아 이곳은 항상 샀어요 근데 마무리가 흘러 처음에 이곳은 초콜릿 가게 여기가 초록색 빨고 가있는게 되게 잘 어울려요 포니 바닐라 모아바랑 네 하나 주세요 스코프 스푼 모아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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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진짜 어차피가 뭐야? 아 이거 솔리가 생겼어 무화과까지 잘라 으아아악 맛있어요? 맛있어? 맞아 맞아 광택제를 안썼어 버터스콘 요게 얼그레이 요거는 얼그레이 파운드 요거는 당근 요거는 히히에쿠시 이미 글루텐이 너무 많이 형성됐어 그런데 스콘도 빵 느낌이든 질깃한 느낌 Ooh 엄마 교자 여기 딱 수푸나 아니야 이ึ 저저래 아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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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시작은 오늘의 기준은 오늘의 기준으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기준은 오늘의 기준은 오늘의 기준을 통해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기준은 오늘의 기준으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예쁘다. 그냥 메뉴가 있고 커피 룸 리스트가 있고 어머 이게 뭐야 막 이런 히스토리 이거 봐 웬일이야 너무 예쁘다 이 커피 너무 많은데 메뉴 어우 재밌다 그래서 아웃 오브 아프리카 요걸 추천해줘 곰바사 쏭 커피도 추천했어요 밀라노모니 제일 많이 마실래요 이건 향기 기름이고요 커피랑 같이 섞어서 드시면 만들처럼 부드러워서요 이건 비팔 슈가고요 이건 바닐라 빈인데 통 여시고 갈아서 넣어주면 돼요 아 그래요 이거 한번 넣어볼까 약간 비엔나 커피 느낌이다 스타치오카 상 안문도 들어왔어요 레몬케잌 꼬리부약 찍어서 드시면 돼요 오오 아매 아매 어머 울 그래 이쁘다 그냥 그냥... 그래서... 맞아 맞아 그러게요 라면 없지? 블랙 신라면 이거라도 한 달까지 몇 가지 거짓말은 이번에는 몇 가지 진짜 몇 가지 네 네 이거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